도쿄올림픽 참가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공항 검역에서 확진된 우간다 선수 1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항에서는 음성이었지만 합숙지에 도착한 후 뒤늦게 감염이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지난 19일 일본 도착 직후 나리타 공항 검역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된 우간다 선수단의 50대 남성 코치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아 합숙지인 오사카 호텔로 이동해 격리 중이던 나머지 8명 가운데 1명도 추가로 감염이 확인되면서 마중 나갔던 지자체 직원과 버스 운전사 등 일본인 7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입국한 올림픽 관계자가 2,900명이 넘는데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4명의 감염을 확인하고도 그동안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3명은 공항에서 감염이 확인됐지만 1명은 72시간 이내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 2주간의 격리를 면제받았다가 뒤늦게 감염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올림픽 개최가 임박하면서 앞으로도 약 7만 명의 입국이 예상되는 상황. 외국 선수나 관계자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겠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편의점이나 식당 별실 이용은 허용하는 일본의 이른바 버블 방역 효과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적으로 나루이토 이란까지 올림픽을 전후한 감염 확산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혼란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Episode 2 한글자막 by 한효정